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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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으로 오세요 저 지금 이제 염색하러 갑니다 오늘의 TMI 염색하러 가요 무슨 색으로 할지 되게 궁금하시겠지만 그건 짠 하고 나타나서 보여줄게요 나중에 아마 최대한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 없겠죠? 모르겠다 모르겠다 오늘 제가 머리 변했어요 여름색이 염색이 영어로 뭐예요? 제 헤어 색을 변했어요 염색했어요 오늘 진짜 잠깐 켰어요 지금 이동길에 잠깐 켠 거여서 울고 있는 나의 모습 태양을 위하고 싶었어 오 햇빛 왜요? 아니,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 우리, 너? 네 헤어 색? 네 저의 흰색을 잊지마 저의 흰색을 잊지마 저의 흰색을 잊지마 저의 흰색을 잊지마 언젠가 다시 이 머리를 만날 수 있겠지 이 마지막 순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나의 건강한 머릿결 안녕 도착했다 색깔은 나중에 봐보세요 여기 있죠? 전 이만 염색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짧나? 오늘 재밌는 계획이 있나요? 아 네 오늘 이거 얘기할 수가 없다 정말 개인적인 제 plan 오늘 굉장히 엄청난 일을 했어요 우리 매니저 형하고 네 머리는 아마 안 자르지 않을까요, 오늘은? 근데 계속 길을 거 같아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길이는 일단은 길러요 자를 생각 없어요 좀 펄럭펄럭 거리면서 머리를 휘날리면서 아름답게 춤을 추고 싶어요 왜냐면 이번 춤은 굉장히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굉장히 세니까 뭔가 그거에 맞춰서 머리도 같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민트색? 민트색은 해본 적 없지만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이렇게 너무 이제 막 엄청 강렬한 색깔 그런 민트색이나 이런 거는 조금 뭐랄까 요새는 별로 안 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래놓고 주황색, 핑크색 이런 거 아니야? 아무튼 저는 이제 염색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짧았지만 저랑 놀아줘서 고마워요 안녕 재밌게요 바이바이 만나네 다시 만나요 안녕 후